슈퍼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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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 형 저는 토크 형이에요 오늘 저희가 다시 돌아온 초대형 시리즈 더 이상 초대형으로 만들게 없을 것만 같았는데 머릿속을 막 뒤져보니까 나오더라 바로 이거 진짜 호불호 갈리는 아이스크림 목매서 싫다 진짜 좋아요 빵또아는 진짜 좋아하는데 빵또아를 어떻게 만들거냐면 대왕 카스테라 이 대왕 카스테라로 빵또아의 위와 아래를 만들어줄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여기 볼까요? 가운데 쿠앵크를 바로 바로 3단 1개도 아니고 3개에요 3개를 그냥 올려놓으면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원기둥형 동그랗잖아요 모양이 안나져 이거는 이거 구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저희 슈퍼맨은 항상 틀이 존재하죠 이거 완전 딱 맞아 진짜 이거는 딱 맞아 그래서 여기에 쿠앵크를 차곡차곡 차곡 넣어서 이 네모나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딱 올려놓은 다음에 위에 카타로 덮으면 오늘은 비교적 쉬운 초대형 시리즈 바로 부엌에 가가지고 쿠앵크부터 차곡차곡 시도해보겠습니다 레츠 겟잇 팩 겟잇 초호 허리 쿠툴 핵 핵 맨손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쿠앵크를 와 뜯어가지고 두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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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맛있는 쿠앤카를 이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담아주도록 하기 전에 비닐봉투를 해야 돼요 슈퍼엔덩이도 사람인지라 하다보니까 이제 좀 학습이 됩니다 비닐봉다리에 넣어줘야지 빼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 와우 와우와우와우와우 자 오케이 이 몸이 완전 한 번에 나오겠다 와우 한 입 가능? 한 입 가능? 한 입 가능 너 안돼요 진짜 그래 여기에 마지막 쿠앤쿠 진짜 마지막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닭을 잡아줘야 돼요 눌러 펴주는 거죠 우와 자 여러분들 딱 들어가죠? 땀도 딱 쌓이시면 이게 누르는 동안 많이 녹아요 이게 워낙 쿠앤쿠 자체가 잘 녹는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실에 한 다시 얼리나요? 꽉꽉 얼리고 나서 빵또아에 넣어줘야 빵또아 딱 닭이 살지 않겠습니까? 냉동실에 한 번 꽉꽉 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 안녕 카스테라를 미리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? 뚫에즈루에서 산 카스테라 레츠 고 약속부분 재미있게bior 줄 수 Faith Silk 그럴 줄 알고 요거 준비했죠 요거 대나무 산적꼬치로 housing raum 해서 고정을 한 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 세팅해 놓고 자 또 하나 자 고정을 위해서 이따 닦이죠? 이렇게 넣어주시고 빵이 확실히 고정돼있구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하면 빵이 일체형이 돼요. 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빵이다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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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내가 된다 했잖아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꽂아주겠습니다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초대형 빵토아의 빵이 완성이 됐습니다. 지금 한 두 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아까 얼려놨던 쿠앵크를 꺼내오도록 하겠습니다. 보러 가시죠. 레츠고! 과연 얼었을까? 우와! 어떻게 얼었어? 딱딱해? 잘 얼었다 잘 얼었다 이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어야 해요 왜냐면 쿠엥크가 녹으면 절대 안되기 때문에 자 들어올립니다 자 이제 조심스럽게 떼줘야돼요 이거 개봉하는거 중요하거든요 칼로 이거를 거꾸로 그 다음에 자 갑니다 레츠 고! 모냥 잘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대박인 카스테라 자 갑니다 레츠 Clinical 바로 구경하러 가시죠 레츠 고! 자 egent강 초대 여권 Smallness 완산 worked in the UK Thank you 대박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야 우와! 실화냐고! 실화냐! 진짜 똑같애! 반면이 거의 예술이야 가까이 한 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진짜 똑같으면 구독! 좋아요! 빨리 부탁해! 빨리 빨리! 눌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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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와, 진짜로? 아니.. 빵토아 귀여워졌어 이 빵토아가 위에 있는 빵토아고요 밑에는... 초대형 빵토아 이거 뭐 카메라에도 안 잡고 야 영식이 형 신나 것 봐 빨리 먹어보고 싶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슈퍼맨이 빵뚜아 먼저 먹어보고 슈퍼맨표 초대형 빵뚜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먹던 빵뚜아죠 이건 어떻게 먹어야 되죠?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? 이거는 너무 커가지고 안 되지? 절대 안 돼 아우 터퍼 자 이거를 그러면 슈퍼맨이 한입 배워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욱이 형 이 큰 거 아시죠? 알지 알지 슈퍼맨 공식 펠리칸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 뭐야 아니 이게 있었지 잘 먹었어 대나무 산적꼬치로 쫙쫙쫙쫙쫙쫙 아 맞네 이쓰시게 이거 뭔가 하시죠 지금 진짜 따라 하실 거면 진짜 이거 조심하세요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와 잠깐만 왜왜 왜 이거 껍질이 맞지네요 종이 없구나 이거 와 겁나 커 와 와 와 와 와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와 입안에 가득해 진짜 빵이랑 아이스팅 가득하네 진짜 와 야은이 우리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막 녹고 있어 녹고 있네 여기 이렇게 녹았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와 빨리 빨리 와 이게 아이스크림이 너무 두꺼우니까 입에 담으네 입에 담으네 진짜 자 그러면 슈퍼맨의 초대형 지금까지 마지막 시리즈 보셨죠 눈알젤리나 지구젤리 지구젤리 이런거 저녁 디테일이 이 초대형 시리즈의 거의 묘미에요 여덟지마 이거 세렌리티가 아니고 좀비잖아 나 야 야 야 야 야 야 나 그냥 박어 박아 죽어 알갈보에서 베어밀기 타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작 리얼리티 리얼리티로 갑니다 진사람이 하는거다 진사람이 하는거야 바로 갑니다 안되면 주인공 갈갈보 subscribed 듀 Perez 고맙니 배어밀기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건데 참고로 저희가 먹는 이 초대형 시리즈들은 다 버리는게 아니고 제 얼굴이 다 묻었지만 저희 가족이 다 맛있게 먹고 eve 저희 가족들한테는 이미 ições 지, 맛있게 아니면 어떻게 교황있게 맛있게 재미있게 자 배어물기 에 아 왜요? 교역 있게 맞아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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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차가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먹으라고? 아 몰라 아 아